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하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올 하루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밭 가꾸기, 마음밭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결실을 맺고자 함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든 농사의 여정도 감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수구를 한다고 해도 그 씨가 뿌려진 장소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하고 또 열매를 거의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농사를 지는 데 있어서 논이나 혹은 밭은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경상남도 남해구는 마늘로 유명한데요. 제가 가보니까 마늘 연구소도 그 남해군 안에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마늘, 육종마늘로 대표되는 남해군의 마늘. 요즘은 중국산 마늘이 거의 대부분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지만 남해에서 생산된 마늘은 어느 다른 마늘과도 달리 단단하고 식감도 좋고 또 마늘의 고유향도 강해서 고가로 팔린다고 해요. 고급 브랜드가 되었죠. 바로 지리적인 영향으로 해풍을 받아서 그렇게 영양가도 있고 맛있는 마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 남해 마을의 종자, 즉 씨를 어렵게 구해서 자신의 동네에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해군의 마늘이 너무나 맛있고 고가로 팔리다 보니까 기왕 자신의 마을에도 마늘동사를 지을 때 남해군에 있는 종자를 그대로 심으면 그렇게 맛있는 고가의 마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이 제대로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한반도 땅이지만 남해의 밭과 다른 곳의 밭이 다르기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받아들이는 농토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의 제자들이 주님께 비유를 묻게 되자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알아야지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대상이 나오죠. 바로 큰 무리였습니다. 군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네 종류의 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덜어낸 길가에 그 씨가 뿌려지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밟히며 공중일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씨뿌리는 자가 그 씨를 덜어낸 길가에 뿌렸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공중일 새들이 그냥 그 씨앗을 먹어버린 거예요. 덜어낸 바위 위에 떨어지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씨뿌리는 자가 바위 위에 씨를 뿌린 거죠. 그렇게 되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덜어낸 가시 떨기에 떨어졌어요. 씨를 뿌렸는데 공교롭게도 가시 떨기 안에 그 씨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울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라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해주시면서 들을 끼이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들을 끼이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들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듣는 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네 종류의 밭의 비유는 무리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주의 제자들만이 그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무나 그 비유의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이 보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란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는 비유를 풀어주시는데요.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데 총 네 종류의 밭이 나오기에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죠.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전해하기에 저는 열매를 맺지 못한 세 가지 밭과 또 열매를 맺은 밭으로 구분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 씨를 뿌렸는데요. 그 씨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나오죠. 우선 길가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여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즉 마귀는 신자로 활금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의 마음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가져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이성적인 사고, 세상의 이성적인 사고나 이념이나 신념 등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우선시하는 신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신자임에도 그래요.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될 때 우리 신자들의 판단 기준이 뭐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아야 될까요? 바로 성정적이냐. 내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성정적이냐, 비성정적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뽑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뽑으려고 하는 자의 생각과 정책이 성정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것을 가지고 뽑아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투표장에서 투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성경은 교회 내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만 영향을 끼치고 실제 삶에서는, 세상에서는 성경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 이념, 신념 등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위 위에 떨어진 신은요. 시련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이 없는 척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즉 신자이기에 무조건 자신에게 행복한 일만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여깁니다. 다음으로 가시떨길 속에 떨어진 씨앗은 염료와 재물과 창락에 젖어 사느라 결실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뿐이고 항상 이승에 염려가 있고요. 또 재물과 향락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뿐이라는 것이죠. 실제 삶 속에서는 염려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재물과 향락을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밭에 뿌려진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자지만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마음밭이 길가, 바위, 가시떨기와 같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들을 때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가꾸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가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될 때 15절에 나와 있듯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질 때만이 우리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암송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해낸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신자가 진짜 우리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멋진 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그런 좋은 마음에 맞출 기경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매일매일 강단을 통해서 공급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나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받더라도 뿌리가 잘 내리도록 마음을 기경하게 하십시오.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일에 조건부지만 대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예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두 가지 제목들을 올려놓고 우리가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